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찜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찜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돼지고기 김치찜을 준비해볼게요! 계란 변와도 자세하게 담겨서 알맞은 중... 그리고 배고지 마요.. 이게 맛있게 먹으면 más 맛있네요. 양념이 매운 맛이에요 오징어 새우 너무 맛있네요 계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핫도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저녁2점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